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형님, 원하는 거 다 말씀하십시오. 아 근데 정우 씨 잘 만들었잖아. 아 진짜? 나도 홍보 좋아해요. 진짜 잘한다. 태형 씨, 편지 읽어봐야 돼요. 편지? 네, 편지 어떻게 됐어? D.R.P. A 형! 공하면 뭐다? 이다. 끝. 이제는 나 만두 먹고 안 싸울 거지? 응. 어떻게, 저 가세요. 정우아, 가지야. 아까 합의 본 거 아니었나? 정우아, 가지야. 어? 수트껍. 수트껍. 일단 지민이 설거지 했고요. 수트껍. 네, 저거 물을 뿔려놔가지고 그냥 물 한번 싹 찍고 이렇게 갉아가지고 그냥 기름 부어야 돼, 이거. 왜 날 버리지? 갉아가지고 빨리 사고가세요. 자세가 조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졌으니 카메라 한 번에 빨리 사고가세요. 빨리 사고가세요. 카메라 한 번에 맞췄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는 우리 인류가 한글자막 by 한효정